안녕하세요. 제이슨킹 수학입니다. 쩡꽝 수학 3-1 페이지 몇 페이지입니까? 85페이지 비세요. 세수 가나다가 있죠. 가는 나보다 22가 더 크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학생이. 좋았어. 나는 나보다 29가 더 크다. 그래서 가빽이 달을 3배 한 수를 구하라고 했죠. 가에서 달을 빼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나를 동그라미라고 하거든요. 달을 빌, 가를 빌 좀 생으로 하자. 그러면 이제 이 양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동그라미뼈기 20이지. 29이지 이게. 그래 안 그래. 동그라미가 커. 네모가 커. 동그라미도 크지. 그러니까 네모는 동그라미에서 29를 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동그라미보다 29가 작은 거야. 누가. 다가. 가는 별표인데. 걔는 동그라미보다 몇이 더 커. 22가 더 크다는 얘기지. 한문자에 대해서 정리하는 거예요. 중학교에 나오는 거. 근데 초등학생은 모르니까 이걸 하기엔 힘들 거예요. 한마리. 얘는 29만큼 작고 얘는 22만큼 크니까 차이가 51이지. 3배 했으니까 51 곱하기 3을 하면 되는 거야. 153이 된다. 1월 2일에 의원으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마자마자. 298. 299. 299. 309. 3110. 309. 309. 31.